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날 기다릴까 깊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달라질 게 없는 듯 끝인 너라는 듯 실력이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깊은 말도 새고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지나가길을 조금만 더 얻어볼게 차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맘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의 아픈 게 미리로 타짐을 해 습관처럼 생각보다 길어진 그리움이 익숙해져가는 남들이 제법 웃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생각은 안 네 모든 게 나의 아픈 점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맘을 잃었어도 아직 너리만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벗어 지나간 길을 조금만 더 버텨볼게 다음날 하루가 와복이 나진 날 보고 싶은 날 꼭 참고 하루에 다시 잊어볼게 그래 올게 매일 일어나진 눈에 슬픔처럼 괜찮은 척니만 한척 해봐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 당장이라도 내게 가고 싶어 지금 눈빛은 기억도 맨날의 손잡아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언젠간 번쯤 나를 떠올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더 난 여기 있을 거야 너는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처럼 아무리 없던 것처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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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저희가 상상도 못했는데 아우 와우 여러분 혹시 저희 기다려주신 걸까요?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진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 보시고 가셨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긴 했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노래들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곡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이라는 노래였는데 어떻게 밖으로 라이브 괜찮았나요? 예 오늘 또 여러 곡들 멋지게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곡은 저희가 팡파레 라는 노래를 들려드릴텐데 이 노래 아세요? 예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은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노래가 저희 다비치의 가장 최근자 곡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아마 아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소절을 좀 가르쳐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연습하고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봐도 될까요? 네 팡파레를 울려요 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유난히 달콤한 쌀 여기에요 팡파레를 울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볼게요 유난히 달콤한 쌀 팡파레를 울려요 다 좋은데 팡파레를 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 발음은? 팡파레든 팡파레든 상관없고요 팡파레를 울려요 라고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파이팅 있게 해볼게요 유난히 달콤한 쌀 팡파레를 울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팡파레를 불러드릴게요